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로컬인들이 찾는 맛집을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? 이거 진짜예요 진짜 저 가격에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하나 좀 먹어볼게요 이렇게 큰 오픈가 타고 싶은 적 있나요? 사랑받는 게 바로 이 베이컬 있잖아요 완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한국전쟁 때 되게 유명했던 가상식 이모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? 응? 응대하는 거요?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호스는 다 다르다 집집마다 온나? 빨리 온나? 온나? 빨리 온나? 택시 수아 고현 참오 스트라이트라이 다르다 통